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적 없던 스테이지에 눈에 바람 뭐를 넣을래 나를 따라 해봐 like man 방에 사라잡아 무릎에 배의 장이 없었지 나 재미없는 감이 국가를 피기간에 배의 밖의 승인 랩 it If you want to join us 그냥 오면 돼 덜쳐가는 겁니다 덜쳐가는 겁니다 됐다 노래 대화 운명을 사이거니아에서 주시하시옵까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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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가 늦는 사람을 믿을 게 있다면 아내가 늦는 사람을 믿을 게 있다면 이런라 가고 치즈 아리갓도고자이 마이 아내가도고자이 마이 한 발을 높이 뽑으면서 그쵸? 네 그런 보람이 있는 결과물인 것 같고 하면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? 발성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 그런 리프들 잘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연습해보면 어떨까 제가 해보던 스타일하고 조금 살짝은 다른 느낌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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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